교학 듣고 또 수요일마다 스님 법문을 들어서 들뜸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.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좀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알 것 같은 곧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공부를 불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신은 좀 없고요. 그래도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더 하면 될까 스님께서 좀.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수행의 길에서 확신이 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수행에 전념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을 때는 또 뭐 정착됐다 하더라도 좀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런 경전의 가르침 이런 걸 좀 배워가면서 하면 그게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닥치는 어려움 같은 거에서 오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. 적어도 우리가 바른 견해가 좀 이제 머리로라도 직접 자기가 터득한 게 아니더라도 아 부처님 말씀하신 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 정도까지의 교학은 꼭 필요해요.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이게 탐진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도 모르면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또 이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이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를 해놓은 게 사성제거든요. 기본적으로. 왜 우리가 집착을 하느냐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. 고성제를 모르니까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.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사성제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또 팔정도에 관련된 거니까.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수행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사성제 정도는 교학을 하면서 수행은 꾸준히 해나가고. 수행을 안 하면서 교학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.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면서 교학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요. 그 책 보는 걸 더 좋아해서. 그게 더 쉽거든요. 책, 그 초기 불교 관련된 책을 맨날 읽고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고 뭐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.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교교 대학원을 갈까 막 고민하다가 또 공부하는 게 또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런 이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요.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할 수 있는데. 세 속에서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또 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고 이런 거로 봐서는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 보는 거예요.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이제 실제로 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보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교학만 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 그 부처님이 진짜 뜻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서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벗어남의 행복이 있다 하면은 만약에 보살님이 내 마음에서 이제 욕망이 벌여서 정말 고요하고 편안한 그 행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확 와닿거든요. 아 이게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딱 와닿고. 그리고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게 있으면 아 탐욕이 이런 형태고 진짜 탐욕이 경제에 나오듯이 탐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지고 하는 걸 내가 실제 나한테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 탐욕이 어떻게 성냄을 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그 작용하는 그 프로세스를 자기 직접 알잖아요. 그 마음속에서. 그러면 그거를 경전을 봐도 생생하죠. 그 불교 가르침을 봐도.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수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이제 교학만 공부하면 지적 욕구는 충족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내가 정말로 내가 변하는 마음이 변하는 이런 거는 잘 안됩니다. 그럼 수행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좋은 방법이죠. 그거 하면.